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미신 제우스 그런 거 생각나? 형 미신 했잖아 나는 발음 얼씨가 안해 오케이 나는 무조건 그냥 그냥 발음 각이 나와도 그냥 에쉬 에쉬만 살아있으면 나는 무조건 그냥 믿으러 갈 거야 오케이 타워 깰 거야 와 이 숙배기에 보석 박혀있네 아직도 기억나? 좋아 가자 와 역시 형 찍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거지 그 사이트에요? LOL e스포츠 패디야 패디야? 이기지 않냐 우리가? 아니 우리 천둥이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? 내 혼돈의 토큰 어디다 쓰는 거야? 어렸을 때 치킨 없어서 못 막았어 어? 야 형 죽으면 안 돼 야 형 죽으면 안 돼 뭐야 이 정도야 예 오케 오케 오케이 어 하필 왜 이렇게 센데 아 이 혼자 더 왔는거야 더블 찍었는데 뭐야 아우 죽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뀐 거야? 아 왜 이렇게 느려 팍팍 만들지 좀 치크하러 올 것 같은데 안 오나? 아 미쳤나봐 뭐야 누가 먹었어 오케이 나 못 먹는데 혼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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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어? 뭐야 뭐야 좋게 되긴 했는데 중단 미드 오케이 단군의 청춘 우제 오케이 W네 주셨다 Q 양념 반 잘 반 양념 반 잘 반 양념 반 잘 반 아무도 많이 프라이드 반 잘 반 프라이드 반 잘 반 아니 무슨 양념 반에서 탈락이 아니더라 스킵 만세 아 진짜 미쳤나봐 아 아초 nadie 아 OK 아... 만약에 내가 칫솔을... 칫솔을 내가 이제... 잡아. 칫솔을 한 손으로 잡아. 그럼 그 칫솔로 사람을 때리는 거야. 어, 정말... 칫솔로...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분만에 죽을까? 칫솔을... 그러니까 어디를 때리는 건 안정해져 있어? 그렇지. 다 때릴 수 있어 그냥? 그렇지. 와... 그거면 그니까 근데 맞는 사람은 저항을 해야 해 맞는 사람은 저항을 하지 아 저항해? 어 아 그럼 약간 애매한데? 근데 저항을 하면은 칫솔에서 칫칼로 바뀌어 아 이거 일만 했는데 뭐야 그게 그러면 저항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냥 칫솔로 계속 맞아야 해 그니까 칫칼에 찔렛봐야는 이제 칫솔로 맞아야 해 어 그렇지 근데 몇 분? 5분 아래 가지 않을까? 5분 아래 그냥 이렇게 들고 당분에 총축 부재가 왜 렉사류를 올려놨지? 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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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맞아? 아니야 형 저글라야 아 그렇지 맞지? 맞잖아요 맞지? 내 몸을 맡긴 맞말로다가 소고기도 해놔 못해 오케이 앉아요 지하철 향하는 곳은 어딜까? 소고기의 부축가? 알았어 이게 궁궈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체력이 그렇지 않게 소고기는 내 돈으로 먹을게 정말 몰라? 볼거면 뭐하겠노? 소고기 사무케지 멀볕 빠지면 뭐하겠니? 멀볕 빠지면 뭐하겠니? 호흡 또 내다 정공기야 저 호기 안IT 근데 불이 아니야 안$%&&&& Penny 쉽지 않아 배우기 힘드잖아요 혼자 먹냐는 뭐야 업무한 거 아니야? 노스페이라 오면 죽겠는데? 1500원 아주 좋았어 센스 아주 좋았어 와, 이제 그냥 사이다 1000백만 너무 좋아 뭐니? 전두 준비 완료 아니지 기름장이랑 소금이 어떻게 같아 뭐야 이 소알못은 물론 소알못은 소고기알못이 아니라 소금알못 기름장에 소금이 있긴 하지만 소금만 찍어먹는다고 다르지? 어멘이 달라 아니 또 왜그래? 그만 쏴 그만해 그만해 왜? 왜 이래? 괜찮아 내 소금을 먹는다 다 했잖아 그만 그만해 필요 없진 않은데 흰야 나 이거 알았다 내가 게임 시작한지 50초만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알게 해줄게 어디냐면 여기야 어디냐면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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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3거리다 3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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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발 um urda στr 나 넌 준비됐다 돌별 캣!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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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가 왜? 불암부터 불암부터 형 불암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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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병! 불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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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형 넘놈? 너 강이 졌다! 돌강! 사비 불암 불암 갑니다 강가로 돌아갑니다 그냥 여기서 시작하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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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! 눌러가면 돼 눌러가면 돼 눌러가면 되겠지? 안 맞다겠지? 아 이거 내려줘야 되네 가다가 르블랑 사슬맛으면 나 피아픈 거 같긴 한데 우르블를 체크해야 되나? 우블를 체크해야지 우블를 체크해야지 우블를 체크하려고 그렇지 아! 안전 아니 와 뭐야 뭔 야 뭐야 뭐야 어! 2득 봤죠? 아아 리신 와 뭐야 얘 형 이거 어떡해? 어떻게 할까? 정글링으로 이대로 볼게 형 일단 정글 끝났어 만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그냥 잘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였어 형 잘했어 상대 자크 그냥 끝났어 아래 캠프 다 털었어 형 제이스 맘 말로 노플인데 노플일 때 못 잡으면 약간 와 노플인데 저러고 있다는 거야 네 말은 지금? 내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확실히 노플이야? 노플이네 근데 저러고있다는 으아아악 아 씨 탐라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형이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왜 일단 자야도 있고 왜 오 예스 죽었다 뭐야 뭐해 진짜로 나도 다행이다 왜그래 뭐가 문제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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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이야? 아직도 노플이야? 아직도 노플이지 아 뭐야 아 아 아 상골이 맞을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상골이 맞을 가능성 없다고? 굉장히 높다고 다이브 돼야 안 돼 다이브 안 되지 아 진짜 야씨 친놈이네 그냥 진짜 아 제발 왜 풀 안 썼을까? 야 저거 텔 아니 풀을 왜 이렇게 늦게 썼을까? 아 아 왜 리즌 아 누가 들을 거네 저거 아 아 이렇게 약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걔 풀 있을 거야 아마 아니 전반인지는 알기거든요? 아 아 . 그런데 아 아 뭐해 진짜 와더 문제나 여운이 아 자크 보이지?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자크布 할수있지 아 이덜리야 미쳤어 아 이덜리야 미쳤어 으흐흫 하하 아 바텀 뛰라니까 진짜 브라운 아 바텀 뛰라니까 진짜 브라운 제이스 피 100 뭐 열었다고? 제이스만 가는 거 괜찮나? 아가미? 아가미라 했지? 뭐야? 나? 나 또 아 나 엉뚱뚱 아니에요 너? 나 또 아가미 아 이득이냐 주는 거 왜 이렇게 죽어 오 제이스 풀 썼어? 쓴 거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아 와 저걸 팠네 킬 타고 온 거야 이게? 아 잘 타란 거야 어디 왔어? 여기 뒤로 갔는데 와 뭐지? 와 야 개빨라 결빨라 터빨라 터빨라 터빨 퀴 와 야! 알지? 또 인정 아 알고 있지? 알겠지 의지 형 왜 왔어? 의지 형 아프네 의지 형 아프네 우리 가졌어 지금 나 그거에 잡히면 안 돼 아 지금 다 폼인데 안 돼 왜 생각을 안 하냐? 아 유엘비가 존나 세네 아 씨 진짜 꽁키로 5등 해준다 외드 외바인데 아 바텀 외바인데 폴킥 자크 무빙 자크 아래쪽 갔어 잘한다 저거 가져갈 방법이 있나? 가지 말자 더 이상 상괄이 와드야? 몰라 핑크일 수 가능성 저거를 안전하게 그냥 이거 핑크도 그냥 타워 같이 깨고 빨리 날아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해봐 자크 너무 상관데 밴 왜 안 했어? 폴을 다 갔네 아 뭐지? 저거 어떻게 해 난리 났네 아 아 아 자크한테 너무 당해주는데? 아 야 우리 왜 한 명 죽었어 저기 다 왔고 아 아 아 아 아 3핀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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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드를 쓸게 이게 낫겠다 이 형 내가 보기에는 크라운이 엄청 많이 많았다 자 가져가 좋아해 야 호니야 저거 틀 봐줄래? 아 여기 있거든 근데 이거 봐도 보다 안 보다 좀 가야해 좀 자격해 어 어 다들이랑 다들이랑 도망가 용할까? 요로라 보이지? 보이긴 하 아 깜짝이야 장원 있거든? 얘 하나 더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더 안 돼 더 안 돼 아 아 블리츠가 어디 있을까 나 미드 보고 있구나 아 아 형 잠깐만 아 아 2판 승률 너무나 젖었다 이제 내가 너무 크나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실수를 하고 말았어 실수를 하고 말았어 나도 너무 크나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아 아 내가 너무 크나큰 실수를 했다 너무 크다 이거 그냥 빅 빅 빅 빅 미스테이크다 진짜 몇 분? 그냥 그냥 그레이스 빅 빅 빅 빅 빅 비스테이크다 어떻게 하оном 통과 그냥 블랙 아니고헀тра 형 이거 치자 내가 쳐줄게 코구모 뛰어볼래? affected 이거 안 됐냐? 아 야 나훈이 형 야 이거 구해 조심해 죽었다? 맥커프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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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치님 럭시가 너무 빡인데요 이럭시의 왠지 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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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할 수 없네 이거 아래쪽 어떻게 안들까? 아 블리츠 안보이네 블리츠가 내려갔겠지? 아마도 내려갔겠지 아 미쳤네 그냥 진다 이거 아 블리츠가 내려갔을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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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해 어딜 봐줘야돼? 아 불쌍구나 나이스 타보는거 몰라 근데 가도 될 것 같아 전형 뽑았거든 죽어도 2등인가? 죽어도 2등일 것 같아 내 생각엔 뭐야 이게 어 미드일차 미나? 미드일차 미르겠지 미드일차 미르겠지 어 됐다 2등이다 어 죽어서 이겼다 이게 바로 타보 죽으면 너무 이득이에요 이것도 치면 밀어왔을만한 아 미드 또 죽는다 또 죽어 뭐해? 어 그만 좀 뒤져 뻔한 거 해 아 저런 게임 어떻게 해 이거 안가 이거 어떻게 해 와 진짜 플래시 쓰는 거 봐 진짜 플래시 쓰는 거 봐 아 진짜 이 탑이 시간 걸고 미친놈들이 날 잡으러 미친놈들이 날 잡으러 무지개 우네 미친놈 미친놈 여 gén disrespect oh 아닌 거 같은데 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아닌데 각은 이거야 일단 이것밖에 단위 없어 그래 그럼 보뚜오를 믿기로 하면 처음이야 뭐? 너 말대로 나 나 블루 먹고 블루 먹고 너 말대로 나 나 블루 먹고 블루 먹고 일단 제이스 도우시다 가자 오케이 매우 치자 매우 치자 매우 치자 매우 치자 매우 치자 매우 치자 좋아 버려줘 살면 이득 살면 이득 살면 이득 형 이득 봤다 이거 너무 생각 없이 퓨 퓨 퓨 까비 와 블리츠 그냥 킹맥 도주네 와 근데 루벌랑이 너무 세서 좀 만 더 파이팅 해보셈 너무 아깝다 내가 너무 못했어 이거 못 따라가? 이거 못 따라가? 뭐 안 봐? 일단 카곤 있거든 아 박스인데 장 앞부터 때리면 이기겠는데? 개틀 때문에 개틀 때문에 이거 될까? 각은 나오거든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 문이야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쓰레기잖아 끌리면서 군은 왜 안 써질까? 아 이거 크랙 뜨기 전에 군 쓸 수 있었을 텐데 아 내 플레인에 점점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거 크랙 뜨기 전에 무조건 되는 건데 진짜 앞부터 때리면 절대 안 지냈는데 자꾸 잘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진짜 아 습관 아 뭐야 그냥 되냐? 아 근데 이거 자크 다 들어와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마탱틀 봐 아니 어쨌든 상대가 너무 던져던데 일단 주워도 아 이기한다 2득 받다 2득 받다 2득 받다 아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조냐 조냐를 아 뭐야 우리팀인 줄 알았어 아 벤지가 있던 게 아 아 너도 마탱이 갔다 아 점플루 점플루 4초 툼 맞으면 가겠네 툼 툼 툼 툼 여거랑 죽어있고 자크밖에 없어 일단 잡았다 뭐야 풀 오케이 오케이 가장 완벽하게 다 하고 아 수능 사야되나? 아닌데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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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가 렉사이자야 모르겠어 야 르블랑이랑 제이스 간다 근데 나 터블랑 아니야 르블랑 안아 르블랑 안아 먹고 생각해 먹고 보자 나 여기서 하나 찾을 수 있거든 잠깐만 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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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05W 빠졌어 이제 빠진다 05W 아 아 아 자크 못잡아? 아 아아 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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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흠 흠 세상에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흠 흠 흠 흠 아 뭐야 나 왜 존냐.. 아 나 이거 아 나 왜 존냐야 아 됐다 됐나 여러분 억대기를 깨세요 쟤네 근데 원딜이 너무 트롤이다 이거 원래 진건데 존버 소리 들리는데 그냥 일단 하나 잘랐어 오케이 쟤네 쟤네